네 김콩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월 시작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이러니까 약간 좀 들뜨게 되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좀 들떴어요. 그런데 들뜨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자. 근데 이제 그냥 차분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월마다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이 영상은 정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2025 대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겨울방학 시즌. 현역이든 N수생이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요. 6평 전까지 총 6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오늘부터 12월 31일 전까지 즉 형강이 대치동 형강이나 러셀이나 어디에서든 형강은 이제 1월 1일 첫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거 전까지 애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시기. 다른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 바짝 하면 좀 쫓을 수 있어요. 최상위권과 격차를 줄일 수 있고요. 나하고 비슷한 애들하고는 격차를 좀 벌릴 수가 있는 그 시기 1기죠. 그리고 이제 이때 1월 1일부터 1월 31일 겨울방학 시즌은 이 한 달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형강에서 학생들을 만나봐도 이때 형강의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뜨거웠죠. 뜨거운데 1월 31일만 딱 되면 이제 2월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3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2월 한 달만 되면 기숙학교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때까지 형강과 인강을 병행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형강을 조금 놓게 되고 이제 러셀을 그만두고 또는 이제 대치동 형강 대치동에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대치동 계속 다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약간 이제 혼돈의 시기가 이제 2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되면 3월에는 전국연합 모의고사 한 번 있잖아요. 재수생하고 N수생은 보진 않지만 그래도 공교육기관에서 평가는 그 시기가 있는데 3월 1일 날 어피셜하게 자기가 이제 고3이 되고 그때부터 4월 내신 휴강 전까지 이제 4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겨울방학을 그냥 퉁 쳐서 한 3, 4달을 겨울방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느끼시겠죠. 이제 좀 구별해서 우리가 공부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부터 4월 내신 휴강 보통 이제 4월 두 번째 주까지인데 다 이제 내신 휴강 하죠. 그때까지가 이제 기간 그리고 이제 내신 휴강 기간 동안 이 5기가 1기하고 똑같은데 사실상 내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판단을 하겠지만 다른 학생들이 넉넉히 있을 때 수능적인 공부는 좀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가 1기랑 5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신 휴강이 끝나서 다시 개강한 5월 1일부터는 전쟁이 시작되죠. 6평 전까지. 6평이 가장 중요한 6평 9평의 첫 번째 시험 6평 전까지. 여러분 그 시간은요.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고 뭐 크리스마스도 좀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거겠지만 6평 전에 6기쯤 5월 1일쯤 가면요. 이 시기가 매우 화살처럼 확 지나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계획을요. 촘촘하게 1월은 이렇고 2월은 저렇고 3월은 저렇고 그렇게 짜셔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가서 미뤄던 공부가 너무 많으면요. 멘탈이 깨지고요. 수습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6평에서 한 대 제대로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이제 여기부터 겨울방학 시즌을 이렇게 잡지 말고 이때는 뭐라고 이때는 뭐라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1번 기간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세분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는데 2번 그냥 이 퀘스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퀘스트잖아요. 공부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미리 좀 결정을 좀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주변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걔네 집 누구 집 몇째 아들 서울대 갔다는 애 걔네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걔는 10시간씩 계속 앉아서 공부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한 2시간 3시간 하면 지겹던데 그런 경우에 제가 그냥 집에서 그렇게 공부하다 그냥 독서실을 갔어요. 그냥 환경을 바꿔버리니까 또 점심 먹고 나서 다시 공부하기 힘든데 장소를 바꿔서 아침에 공부한 장소랑 오후에 공부한 장소가 달라지면 또 공부가 또 이렇게 좀 잘 되더라고요. 앉아서 뭐 3,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소를 좀 바꾸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육 먹고 나서는 독서실 안 들어가고 학교 도서관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집중을 좀 유지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장소를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내가 집에서 공부할 거고 이때는 러셀을 다닐 거고 이때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소에 대한 계획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광과 인강에 대한 구별 같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질문 있잖아요. 이 형광을 다닐 때 최고의 장점은 질문이거든요. 그 인강에서의 질문도 여러분이 뭐 Q&A 게시판에 이렇게 잘 쓰고 고민도 하면 그 텍스트로 여러분하고 잘 소통도 되지만 인간이라는 게 친구들하고 싸워 본 적이 있죠. 친구들하고 싸워 보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싸우면 싸움이 점점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한테 이해를 잘 못 시키니까 글자로만 이해시키니까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얼굴 표정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나 뭐 이런 걸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서로가 이해가 되면서 싸움이 막 이렇게 좀 줄어들고 서로 이제 사과도 잘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형광에서 질문을 하는 게 정말 그런 면이 좀 있죠. 학생들이 이렇게 인강에서만 질문하다가 형광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딱 질문하면 애 표정 보고 아 무슨 얘기구나. 그리고 애도 선생님 보고 형광에 그런 대단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인강의 장점은 또 대단히 많죠. 인강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공부해놓은 게 한 5월, 6월 달쯤 되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들었던 형광을 인강으로 다시 들어오면 기억이 확 살아나잖아요. 어쨌든 그 형광과 인강을 이 매달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게 나의 학습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건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미리 좀 예상해서 몇 월 달 뭐 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잘 짜놓으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첫 번째 모의고사는 3월 달에 있을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아니라 평가원의 첫 번째 모의고사인 6평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오늘부터 계획을 그냥 나는 2월 한 달까지 겨울방 여기까지만 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간은 아까 화살처럼 확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6평까지의 계획을 잡고 계획을 짜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6평을 치러보면 알아요. 6평을 한번 딱 치러보면 내가 과거에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알아서 여기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태도의 전환 또는 뭐 형강에서 뭐로 바꾸고 선생님을 바꾸고 인강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전반적으로 여태 여기까지 6평까지의 계획을 잡고 학습 계획이 정말 중요한데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짰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신이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강남 러셀하고 평촌 러셀에서 1월 달에 형강 개강하기 전에 12월 달에 미리 개강을 좀 했거든요. 개강해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눈피스들은 정말 좋습니다. 1월 달에 개강하기 전에 미리 좀 개강해서 그 학생들하고 지금 업법하고 구문을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면서 2기인 1월 1일날부터 시작할 이때부터 이제 기출 분석 19 플러스 9로 기출, 19 플러스 9는 완전 기출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기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직 독해로 문맥 잡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걸 지금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까 1기하고 5기 1기는 이때고 5기는 내신 휴관 기간 동안이라고 했잖아. 다른 애들이 좀 정신 놓고 있을 때 그때 최상위권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업법과 분문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커리가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 강의들은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겨워도 세 번, 네 번 계속. 게다가 제가 올해는 업법하고 부모는 PDF로 교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맥업에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 학생들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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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터 나올 때까지. 그거 하고 나서 뭔가 이 기간 동안에 좀 제대로 공부한 것 같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1월 1일 현강이나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꽉 채우고 이제 꽉 채우는 거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이때 기출 분석하고 1, 9, 9와 수직 독해를 통해서 3월 달에 이제 어피셜하게 고3이 되는 또는 이제 3월 달에 봄도 되고 3월 달 첫 번째 전국연합 모욕에서 액기전까지 실력을 이제 쌓아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리고 돌리고 계속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딱 되면요. 첫 중과 두 번째 중과 이제 항상 늘 전국연합 시험이 있어요. N수생 여러분들도 시험지 구해서 시간 재서 듣기까지 해서 한번 시험을 볼 필요가 있죠. 6평보다는 늘 시험 수준은 조금 낮지만 그때 시험을 보므로서 나의 첫 번째 약점 체크와 보완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때 보완을 언제 하는 거냐면 내신 휴강 이때는요.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은 선생님들이 형강 아이들이 휴강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신 때문에 그때 2, 3주 휴강이 들어가고 긴 선생님들은 5주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걸 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6기 5월 1일부터 6평 전까지 이제 40회 모욕사 실전 모욕사 이렇게 시작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관점에서의 지금 12월이라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6평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데 멘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일 딱 됐을 때 그 전에 겹겹게 쌓여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고 그냥 5월 1일이 딱 돼버리면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하지 못한 일이 쌓였다는 생각이 들면 6평 보기 전에 이미 전투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딱 보는 여러분은 빨리 제 페이지에 가서 구문킹하고 업업킹 이렇게 딱 수강 신청하신 다음에 그거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12월 31일까지 1월 1일에 19 플러스 5하고 수직 토큐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돌리셔서 구문하셔야 됩니다. 업업 하시고 빨리 지금 이 영상 보는 그 순간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Q&A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글 열심히 달아드리니까 함께 하시죠. 킹콩이었습니다. 킹콩이었습니다.